아아 신년이 오시냐오 아아 하아 하아 고시냐오 일년 허구여 신날에 당첸 허구 예수날에 목소리만 들어가네 아아 예전날에 오가여 기로신정에 제주도 난 제 여주가 아아하 내 여주가 오시는 길에도 흥을이고 하시는 길에도 흥을여 아아 하아 하아 어이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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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구 시골 부장일 망정이야 양화도 곡식이러고 그래 아 양화도 곡식이라뇨 아 양화도에서만 인하는 곡식이 뭔지 아오? 아 그야 아 저 무당이 수수하단 말이지 어디 수작이나 한번 해볼까? 해보십 아 여보 만시 아 저 노랫가락 하나 청해 듣자고 아니 맘중에 홍길끼라더니 아 왜 노랫가락 아 내가 한양 큰 곳에 나가면 노랫가락 불렀는데 아니 이런 시골구석에서 노랫가락이라니 어디보자 어디봐 노랫가락 청한 하루 무리해보자 잘생겼다 헛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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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 가미도 오시기 오셨지만 중부시곤 목가리라 아이야 신도를 도와라 열다군래 이라도 양말이라도 내가 한국의 한 판이 한 곡이다 한국의 배를 흐릴보고 오른 너희 집이라 흐름에 그 배가 끝나기에 내 배에 사려 예왕 놀자 하윤이 놀다가 날 새겼어 아 그럼 창구 타령 맛볼집으로 한번 놀아보세 아 창구 아 창구 만신공주 대신 창구 대신 창구 어디 사오 하영성대 내기시오 창덜방일세 어디 나이소 후랍일세 따로나 갈까 차키나 좋지 어디를 가 오왕 보청다 어디쯤 새오 혼놈 말일세 어디요 춤막일세 따로나 갈까 혼놈 말일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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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놈 말일세